골랐으면 좋겠어. 상민이 맨날 우리한테 양보했잖아. 나는 사실 이렇게 막 요리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 새우칩! 오케이! 새우알칩! 상민이 거 한번 먹어볼까? 자, 우리 그러면 한번 튀겨볼게요. 우와 저거 나 너무 신기할 것 같아. 자, 그러면 저는 이제 새우칩 튀김을 뭐 조리 방법이 어렵지 않으니까 일단은 기름을 데우고 이제 우리가 흔히 프로들은 이제 뿌리지. 으흐흐! 아, 이게... 튀겨줘? 튀겨줘? 밑에 sure 튀겨져서 올라와야 하기 때문에 으 왜? 오오 하나 하나 우와! 와! 여기 순식간에 코지는데 장난이 아니다. 나 나오고 싶어. 이거 넣어봐. 헤나가 넣어봐. 금방 올라와. 이렇게 조그만 했는데 젓게 편 마늘 같은데?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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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신기하다! 우와 이렇게 크잖아! 고기야, 고기야! 이런 요리를 집에서 한 번도 안 해본 것들 상훈아 이번에 많이 해보자, 많이! 많이 해보자! 어떻게 하면 해보자! 우와 우리 밥값처럼 먹어보자! 고주박 다 넣어봐봐 실험까지 하나? 해보자! 진짜 많이 넣었어! 진짜 많이! 우와! 진짜 많이 넣었어! 진짜 많이! 우와! 올라온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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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다! 귀엽다! 말들 좋아한다! 진짜! 참! 이거 무슨 타임메스 돌려 놓은 것 같아! 너무 재밌어! 더 넣어봐! 또 넣어봐! 또 더 털어봐! 우와 이렇게 해! 근데 약간 빨리 건져내는 게 하나 보다, 그렇지? 4 3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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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걷어! 걷어! 대박! 자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! 우와! 소리 봐! 어떻게 했잖아! 소리 봐! 아니 궁금한 거! 간이 지금 돼 있어? 간이 돼 있어? 왜? 이거 100% 새우라고 그랬나? 어! 진짜! 새우 껍질 먹는 것 같아! 진짜로? 그 한국에 이렇게 생긴 알과자이랑 똑같은가? 달라? 이건 과자가 아니야! 뭔데? 그럼 뭐야? 요리야! 이거는 친구들이랑 밤새도록 얘기하면서 먹을 수 있겠어? 맥주 마시면서 그냥! 질리지 않는 맛! 그냥 누가 그만하기 전까지는 계속 먹는 거야!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누가 한 명한테 입에 넣어주고 싶어! 오! 경훈아! 응! 노래 네 마디만 해주면 그러면 이거 하나 입에 넣어줄 수 있게 노래 네 소절에 이거 수지카살이 너와 안 맞는 거 같아! 노래 네 마디! 이거는 자존심이냐 후회 안 해! 후회 안 해! 나는 여덟 마디 랩도 했다! 이거 만약에 먹으라고 그랬어! 고민하는 거야 지금? 아니야 아니야! 아 진짜! 아니야! 이건 내가 하면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! 그래! 할 거면 또 잘해야지! 그래! 잘해야지! 수없이 수없이 어긋난데도 기다릴게 아무리 가슴 아파도 웃어볼게 아우! 깃발개 났어! 깃발개 났어! 깃발개 났어! 세부랑 하나 먹어! 아휴 어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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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? 얘기 좀 해줘 이거 아까 새우 껍질을 먹는다는 느낌인 줄 알겠어 진짜 새우를 아주 빠삭빼삭하게 해서 껍질 채로 들어오는 느낌이야 우리 이런 거 비슷한 거 과자 있잖아 그거랑 아이가 달라 야 근데 나는 솔직히 노래할 줄 몰랐어 오 아유, 재주가 있으면 써야지 아, 그렇지 맞아 라이브 대단하게 한다 근데 허상미야 봐서 좀 짜지도 않고 이모! 이모 다! 이모 다! 아! 야! 안 가! 안 가! 가까운 걸! 이모, 다 다음 째 다 나간다 그랬잖아 이모 이거 사 와, 이거 뭐, 이거 너무 좋아 이모 내가 돈 많이 줄 테니까 이거 사 와